안녕하세요. 왕실문화 기자 이상주의 역질 한국사, 전염병이 뒤운든 고구려 백제신라 고려 조선의 역사,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7월 16일자 이상주 발행인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전염병은 옛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인간의 의학으로는 극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통의학의 힘을 빌리면서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종교적 힘이나 무속에 의지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전염병은 옛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사나 세계의 역사도 전염병의 파장효과가 극히 컸습니다. 사회개혁을 넘어 왕조교체도 전염병의 대유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전염병은 주로 역질로 표현됐습니다. 역질은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근래 유행했던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과 유사한 질환입니다. 최초의 전염병 기록은 삼국사기입니다. 기원전 15년 백제 온조왕 4년에 봄과 여름에 가물어 기근이 생기고 역병이 유행하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도 20여 차례 역병이 나옵니다. 고려사에도 전염병 기사가 20여 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덕종, 예종, 인종 등 왕들도 숨집니다. 고려가 몽골과 밀접하게 접촉하던 1279년에는 탄저병으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고려와 몽골연합군이 일본을 정벌한 1281년에는 일본의 발진성 질환이 유행했습니다. 기록의 왕국인 조선시대에는 전염병 피해 상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역질은 세종실록에 34번 나오고 조선왕 조실록에는 1천 건 이상 실려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전쟁인 임진왜란,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인 병자호란도 전염병 시각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후에도 꾸준히 역질에 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태조 때는 양주회암사에서 태종과 세종 때는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요동쳤습니다. 현종의 어머니인 명성왕우가 전염병으로 숨지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도 역질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의 조선 침략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대기근과 파생된 전염병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전염병은 아예 지역을 초토화했습니다. 현종 12년 2월 29일 실록에 참상이 실려 있습니다. 현종의 뒤를 숙종 때는 더 참혹했습니다. 숙종 21년 10월 8일 왕은 한탄합니다. 올해 기근이 경술년 신해년보다 더 심하다. 경술년은 1670년, 신해년은 1671년으로 기근이 심해 경신대기근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백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역병은 계속됩니다. 영주 26년인 1750년에는 역병으로 10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사의 큰 변수인 전염병을 신라의 통일전쟁, 고려의 건국과 음양오행, 고려의 멸망과 자연재해, 태조와 조선의 건국, 세종과 역질대책, 이순신과 임진왜란 등 후속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왕실문화 기자, 왕실문화 기자 이상주의 역질 한국사 전염병이 뒤흔든 고구려 백제신라 고려 조선의 역사, 세종대왕신문 2021년 7월 16일자, 이상주 발행인의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